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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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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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랑 뭐 연습해서 아예 4 좀 어시서 하려고 아 어떻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아 원래는 그냥 은하의 하의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4 네, 아까 계속 제가 느누히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. 아... 제가 봤을 때... 1층에서도 반으로 좀 나눠지죠? 그쵸? 앞쪽분들이 지금 제가 먼저 연습하는 멜로디를 하고 그리고 2층과 반으로 나누는 2층의 뒷쪽에 앉으시는 분들이 한탐이 되어서 같이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예! 아픈 부 geograph Uni??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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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. 아 생각 잘못했어 지금 아니니까 1층이 다 이 메일을 하는게 아닌 것 같아 자 뒤에 기준이 지금도 함께 다시 할게요 아 아 네 듣고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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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weave 듣고- 2층 준비하세요, 걸어갈 수 있어요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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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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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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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